시츠레시마스 무량갱 사러 왔는데 있나요? 오, 아가씨가 마지막이군요. 아리가또. 꾸우우우 드디어, 드디어 중순당의 올해 첫 무량갱을 산다. 울고 싶을 정도로 기뻐. 으앙, 으앙, 울지 마렴. 안됐구나. 방금 매진 됐단다. 미안하구나. 자, 얼른 가자. 싫어, 무량갱, 무량갱 사줘. 으앙, 으앙, 으앙. 하하, 오늘도 날이 아니었나 보네. 후, 그나저나. 이거 존나 무거운걸. 하하, 무량갱, 무량갱. 악퓸. 이 목소린? 악퓸. 악퓸. 아, 저기 악퓸? 악퓸. 무시하자. 응. 야레야레. 이런 곳에 커다란 수박이 버려져 있어. 청벌 받을 사람이네. 먹어버릴까? 잘 펴. 제 간식이거든요. 맛있다, 그치? 무슨 일 있어? 딱히. 싱겁기는 고민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가능한 한 협력 해줄 테니까. 돈은 못 빌려주지만. 그래요, 그렇다면. 어제의 일, 중총당에 무량갱을 산 그녀는 신이 났다. 지금 바로 먹으려고 했지만 아직 이른 오후. 그래, 즐기는 건 간식 시간으로 미루자라고 생각하고 무량갱을 차게 한 그녀는 일하러 갔습니다. 3시가 기다려져서 견딜 수 없는 그녀가 두근두근하고 있는 동안 어느새 잠들어버렸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졸리기 마련이죠. 눈을 떴을 땐 이미 3시를 넘긴 시각. 야호, 간식 시간이야. 해냈다 해냈어? 설레는 마음을 누르고 누르며 문을 열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량갱을 마음대로 우걱우걱 처묵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내 소행이라고는 도무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고 보내서 밤잠을 설치며 괴롭고 슬픈 하룻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 레이무시, 믿어지나요? 어? 이야? 아니, 그게. 하하하. 영영영영영. 슬프가 신경쓰여서 이만 갈게. 그럼, 다음에 보자. 기다려. 나 참, 걔도 참. 하하하. 흥. 어? 뭐지? 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실례했네요. 힘껏 던졌더니 이상한 대로 날아가 버려서. 이거 참 곤란하네요. 뭐 하시는 건가요? 요괴들의 정보를 모은 책을 만드는 거야. 오, 굉장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에 대한 것도 있나요? 물론이지. 지금 쓰던 참이야. 굉장해. 굉장해요. 어떤 느낌인가요? 이런 느낌으로. 잠깐, 잠깐만요. 너무하잖아요. 제구력 쓰레기라니요? 오늘은 어쩌다 그런 거예요. 사과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거기서 화난 거야. 냠냠냠냠. 왜? 왜 그러세요? 원래대로라면 오늘은 중촌당의 무량갱을 먹었을 텐데. 뭐라고? 중촌당의 무량갱? 그게 뭔데요? 모른다고 그 중촌당을? 그 무량갱을 몰랐다니 인생의 절반 손해본 거야. 그 정도인가요? 고급스러운 단맛 속의 확고한 팥의 맛, 청류를 떠올리게 하는 신선함은 한마디로 극상. 하루에 많이 만들 수 없어서 풍기현상이 불가피한 여름의 일품이지.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마음을 사로잡아. 그래서, 우와! 이야, 상상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분명 엄청 맛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월요일 같은 시간에 와줬으면 좋겠는데. 먹고 싶잖아. 인생의 절반 손해볼 건가? 그거야 그렇긴 하지만. 와라! 얼마나 맛있는지 놀라게 해주지. 알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 말이죠. 미안하구나. 방금 매진됐단다. 조금 전에 남아있던 게 한꺼번에 팔려서. 아! 그런가요? 아! 흐우! 고니치와. 사쿠야 씨가 차를 갖다 드리라고 하셨어요. 메이링 뭐 하러 왔어? 어라? 월요일에 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 음! 하? 까먹으셨군요. 에에에! 용케도 기억하고 있었네. 바보인데도. 후우! 까먹지 않는다구요. 왜냐하면 제겐. 이게 있으니까요. 일기장이라 의외로 성실하네. 그렇다구요. 성실한 문재기 씨입니다. 해! 거기다 그림일기. 아큐 씨는 쓰지 않나요? 뭘? 일기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 대한 건 잔뜩 쓰시면서. 메이링 너! 나에 대해 모르는구나! 나는 기억을 계승하는 닝겐. 자신에 대한 건 쓸 필요 없다고. 모든 건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까먹는 일도 없는걸. 저랑 한 약속은 잊어버리셨잖아요. 크음! 아무튼 오늘은 품절됐으니까 노카운트야. 악요. 악요? 앗! 손님이 왔네. 마중 나가야지. 도망쳐버렸네요. 와! 저번에 비를 끼쳤으니까 그 사과야. 자자! 이리 오세요. 맛있는 차도 있으니까요. 어머! 그거 좋은걸? 얌얌얌! 맛있어! 맛있다! 역시 맛있네. 정말로요. 자자! 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낼룸 먹어버렸네요. 어? 와! 약속했으니까 절반 먹어. 우량빈 다 먹으러. 그럼 이만. 후! 맛있었네요. 만족했나? 절반으로. 어? 그게... 아, 벌써 시대니 이렇게. 그러면 잘 먹었습니다. 내일잉!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내일은 반드시 이리 늘량갱 만족할 때까지 먹는 거야. 오! 좋아요, 좋아. 그치만 괜찮은가요? 오늘도 약속 까먹었는데.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뭔가요, 그건? 앗! 너를 따라해봤어. 탈패시. 이거라면 까먹지 않을 거야, 그렇지? 네. 완벽해요. 내일이 기대되네요. 그건 그렇고 그림은 서투르네요. 앗! 그날처럼. 후! 후! 다 떨어지기 전에 사려면 빨리 가야겠네. 오늘 일기는 재밌어 지겠는걸. 물량갱! 후! 컷! 컷! 하하! 시시 시치레 시마스! 하하! 시시 시치레 시마스! 물양갱! 모량갱! 이따요? 모량갱! 이어? 응응! 죄송합니다. 이미 매진돼서. 아! 소소 됐을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아! 조토마테. 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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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목이 없어서 면목이 없구만. 그럴 생각은? 먹 괜찮지 않는다. 칠구와 함께 먹도록 하게. 하하! 도모다치.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다 잊고. 다 잊고. 다 잊고. 괜찮으면 또 와주게. 요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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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두 개! 두 개다! 두 개다! 하하! 하하! 올해 첫 무량갱. 한 개를 통째로. 그 애도 분명히 기뻐할 거야. 마치. decorating 우리 스토드가하시는 validate Scheунạch 가었습니다. 그렇게 와НА structure야. 하하! OMG 친구들 %. 안녕하세요. 너무xa ص invest sub의 counterpar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